자, 1번부터 한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1번. 늘 출제되는 전자기파의 용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서는 음식을 데우기 위해 A가 이용된다. 마이크로웨이브죠. 그렇죠? 여기 이용되는 것은 안쪽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음식물에 있는 수분, 물분자의 고유진동수랑 똑같은 진동수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이기 때문에 물분자가 공명현상을 통해서 운동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걸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간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가시광선이 되겠지. 그치? 여기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야. A는 마이크로웨이브고 B는 가시광선이다. 그치? 음식을 데우기 위해 A가 이용되고 표시창에서는 B가 나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가장 긴 거부터 라디오파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이게 가시광선이죠. 그렇죠? 가시광선, 니은이고 자외선 감마선 옆에 있는 건 X선이죠. 그렇죠? 여기 디귿, X선. 여기서는 디귿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의 신뢰로 걸어라. 기억. A는 디귿에 해당한다. A는 디귿 틀렸습니다. 그렇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B는 니은이다. B가 가시광선이거든요. 니은. 맞네요. 그렇죠? 동그라미 치고 디귿.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지금 진동수는 이쪽이 더 큰데요. 파장은 이쪽이 더 크죠. 그렇죠? 예. 빛은 진공의 성료가 다 똑같아. C는 F람다라는 공식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C가 다 똑같기 때문에 F와 람다는 반비례죠. 그래서 진동수 작은 아이들이 파장이 길어요. 알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라는, 즉 A가 B보다 길다라는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야. 알겠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2번 가볼게요. 음. 자, 스피커. 간섭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같은 위상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 마루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마루가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고리 출발하면 한쪽에서 똑같이 고리 출발한다는 거지. 알겠죠?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럼 당연히 보강하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에 크게 측정이 되고 상세되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작게 측정이 되겠죠. 그렇죠? 두 스피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자, 같은 거리에 있대. 이게 같은 거리에 있으면 여기서 마루 출발한 애가 여기 마루 도착할 때 여기서 마루 출발한 애도 똑같이 마루가 도착하니까 위상차가 없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보강 간섭을 한다. 학생 A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만날 때 위상이 서로 반대면 즉, 마루와 고리 만나면 상세 간섭이 되겠죠. 상세 간섭에 맞는 말이 되겠어요. 상세 간섭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되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음 제거 헤드폰, 소음 제거 이어폰. 정말 미친듯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세 간섭은 당연히 소음 제거할 때 활용이 된다. 그래서 A, B, C. 그렇다고 여러분들 조심할 거 있어. 이어폰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걔가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냥 이어폰이 나오면 소리를 재생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꾼다. 맨날 이 소음 제거 이어폰만 나오다 보니까 이어폰만 나오면 다 상세 간섭인 줄 알아. 이어폰 자체는 원래 전류의 자기작용과 자기력이 이용돼서 소리를 재생하는 게 원래 본연의 기능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A, B, C.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핵반응 늘 출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게 뭐야? 늘 보존되는 게 있잖아요. 보존되는 거. 전후에 보존되는 게 두 가지인데. 그렇죠? 질량수의 총합이 보존되죠. 질량보존은 안 돼. 질량수, 수. 수의 총합이 보존이 되는 거고 전화량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수치의 총합이죠. 그렇죠? 이게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인데 그게 전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의 개수의 총합이 보존되거든요. 전화량 보존이라고 하죠. 전화량이 보존되고 질량수가 보존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럼 X라는 것은 2 더하기 1이니까 이게 3이에요. 다른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니까 이게 2이죠. 그렇죠? 원자번호 2번. 헬륨인가 봐. 그렇지? 헬륨. 헬륨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지. 3, 2. 3, 2. 그럼 두 개 더하면 4니까 1 더하기 3이 되겠죠. 6이잖아요. 1 더하기... 어휴, 조심해야겠네. 큰일 날 뻔. 3개야 여기는, 3개. 1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은 2가 될 것이고 6이잖아요. 1, 1이니까 이게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Y도 원자번호가 2번. X도 2번. 둘 다 헬륨인데 헬륨의 동위원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에너지들. 이 에너지들은 질량결손에 의해서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지. 그치? 질량결손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질량결손이 더 큰가 봐요. 맞죠? 네. 기어 가해서 질량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맞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개념이고요. Y는 4짜리 질량수가. 4짜리 헬륨이네요. 그렇죠? 원자번호 2니까. 맞습니다. 양성자 수는 Y가 X보다 크다. 양성자 수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잖아요. 그렇죠? 같다가 되겠습니다. X랑 Y가 크다가 아니라. 답은 ㄴ이 정답이 되는 문제. ㄱ, ㄴ이 답이 되는 문제. 3번의 정답입니다.